사람 발자 시간 문제 사람 발자 시간 문제 돌아 사람 발자 시간 문제 돌아 사람 발자 알 수 없더라 엊그저께만 해도 빈털터리 백수가 3일 만에 사장이 됐더라 사연이 어떤 건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어 복권 한 장 사놓은 게 당첨이 돼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 돌아 사람 발자 시간 문제 돌아 사람 발자 시간 문제 돌아 사람 발자 알 수 없더라 엊그저께만 해도 말단 신입사원이 3일 만에 사장이 됐더라 사연이 어떤 건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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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있어 회장님 회장님 막내 딸과 결혼을 해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더라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 돌아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다음 시간에 만나요.